Q. 쥬시타 쥬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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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쥬시타 제가 이틀 전에 서울에서 마지막 콘서트 하고 바로 쥬시타를 촬영하러 왔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집에 다시 돌아온 느낌이 굉장히 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할 친구가 굉장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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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활한 친구라 기대됩니다 자 이름 전종국 직업 환갑에도 여전할 BTS 황금 막내 쥬시타 나가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와 근데 쥬시타 5달이 지나서 불러주네 속상하니 진짜 종국아 좋아 아유 반갑습니다 강렬한 라이브에서 쥬시타를 아주 개사를 해서 쥬시타를 엄청 화제가 됐다고 이제 불러줘요 그래가지고 나 오늘 특별히 노래방 기획까지 갔다 왔어 노래 부를까 내가? 술 마시면 또 부를 수도 없겠죠? 이런 데서 많이 불러줘요 조회수가 잘 나올 거 아니야 알겠어? 카메라가 생각보다 많다 예능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그치? 지금 적응이 잘 안 되지 아니 근데 정국이가 진짜 언급을 많이 해줘서 지민이 나온 회차를 리뷰까지 했다고? 김희철 하는 거 보고 윤기 형 왜 그래? 하고 정색했다고 어 맞아 이거 왜 계속... 아 시곱 오빠 왜 그러세요? 아 너무 오랜만이야 나 바로 종료 누릴 거 같아 안 볼란다 아 윤기 형 왜 그래? 왜 그런 거예요? 뭐 어쨌든 그건 그거고 오늘 좋은 술 있다 불러줘라 해가지고 불렀는데 좋은 술 가지고 왔습니까? 저는 좀 즐겨 먹는 술인데 하이볼 어 하이볼? 하이볼을 좋아해서 하이볼 잘 만들어? 취향껏 만드는 거죠 라이브 할 때도 왜 계속 그러는 거야? 큰 손실 방식 아니 진짜 내가 정국이랑 둘이서 술 먹었을 때가 그때였던 것 같은데 집에서 그치 형 집에서 와인 먹었을 때 그렇죠 너무 오래됐지 그날이 이제 사람 파트 2가 나왔던 아아 날이지 그때구나 술 먹다가 야 야 야 야 자국이 나자 해가지고 집중했던 둘이서 먹는 거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 또 여기서 맛있게 될 줄 몰랐네 그러니까 일단 한 번 한 잔 먹어볼까요? 우리 사실 둘이 술 먹는 게 한 번 방송에서 나가긴 했지 우리가 몰타에서 그치 유정은 아일리시 슬래머 아일리시 슬래머 해가지고 우정은 뭐? 아일리시 슬래머 우리 그럼 오늘은 우정은 하이볼로 갑시다 오늘 우정은 하이볼 하... 야 오늘 하이볼 마신다고 해가지고 소고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아우 어디냐면 한양파로 하... 맛있겠다 이게 진짜 요즘 핫한 브랜드인데 여기 동석이 형이 지금 광고무 모델이래 화로구이 전문점이라 여기 매장에서는 화로구이로 왔는데 여기서는 안 되니까 실례니까 맛있겄다 화로구이면 그럼 더 맛있는 건가? 아 훨씬 맛있지 그럼 고기 좋아하는 종국에 가면 부어볼래? 오 마블링 좋네 좋네 오 예 맛있겠다 음 맛있다 맛있어요? 응 아니 요즘 간헐적 단식을 하신다고 네 그게 좋대요 건강해 다이어트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가 간헐적 단식에 대한 이론을 바삭하게 좀 공부를 해가지고 아 이거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다 너 어떻게 16,8로 해? 아니면 24 아 빡세게 하네 근데 막 강아지키지는 않지 그치? 강박처럼 막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뭐 하루에 한두 끼만 먹는다 생각하면 그냥 우리 스트레스 안 받더라고 근데 이 간헐적 단식을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제 미국에서 자켓도 찍고 그러니까 컴백도 하고 이제 컴백도 해야지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해보시죠 질문을 던져오세요 제가 성심성의껏 한번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싱글 나오잖아 그죠? 너무 길었죠 어떤 곡이야? 이거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 아직 못 들어봤어 나 투어하고 아 진짜요? 곡을 안 들어봤나? 근데 두 달 동안 한국에 없었다고 아 그러네 곡을 뭐 틀어주실 수가 있나요? 응 소리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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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벌써 왔어 너무 좋죠 핫100 1위다 야 가자 농구아 가자 핫100 1위 야 첫 서류만 들어도 알겠다 이거 핫100 1위다 가자 안무가 있어? 안무 있죠 볼 수 있어? 어 아 제가 쳐줄까요 지금?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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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곡이에요? 아 이건 챌린지다 이런 거에요? 다, 좋다 아휴, 야 핫빙 1위 하겠다 진짜 아휴, 됐다 마음이 좀 놓인다 곡이 너무 좋아요 슬로 활동 어떻게 할까요? 활동은 컴백 같은 느낌이 아니라 아예 그쪽 시장의 데뷔 같은 느낌으로 하는 거라서 이번에 국미랑 영국 미리 프로모션 앞두고 있다고 무대는 굿모닝 아메리카에서 스타트 끊을 것 같고 뭐 어떻게 하고 싶어? 그냥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하고 겁나 멋있게 하지 않을까요? 노래 뭐 한다고? 다이너마이트 하고 세븐, 다이너마이트 유포리아 이렇게 사기에요 얼마나 보고 싶었겠냐 세븐들이 관리 또 잘하고 가야지 죽여놓고 와라 난리 나겠네 또 아휴 이거 어떻게 작업을 하게 된 거야? 미국 가지 않았나? 그때? 네, 미국 가설 작업을 했죠 곡을 받았죠 근데 곡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줄었을 때 이건 해야 된다 아 무조건 해야지 만약에 세븐이라는 곡이 없었잖아요 그럼 저는 아직까지도 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난 쉬는 게 그렇게 좋았어요 진짜로 나는 쉬면 너무 힘들던데 난 그거 쉬는 거에 맞들려가지고 그걸 만끽하고 있다가 얘가 포멍을 연거죠 이렇게 탁 나 이 노래 들었으면 내가 노래를 불렀을 거야 내가 할게 이거 영어로 할게 그냥 이러면서 진짜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하게 됐어요 녹음 자체를 미국에서 했잖아 네 근데 거기서 또 K 아이돌의 자존심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굉장히 열심히 디테일하게 잘했죠 그래 얘가 못 따라가면 안 된다 대한민국 BTS 메인보컬 조준성국 기강 잡고 왔어? 기강 기강 잡은 지는 모르겠는데 잘 하고 왔어요 아이돌 녹음 잘했네 기강 이번에 디테일 싱글 하나 나오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돼? 싱글 하나 나오고 싱글 하나 나오고 또 싱글 하나 더 하고 나중에 이제 작게나 앨범 미니 정도 내고 한 11월 안으로는 다 너무 바쁘겠다 그쵸 아니 그럼 이제 앨범까지 그러면 어떻게 지금 뭐 곡이 다 나왔어? 아니요 이제 해야죠 어 근데 진짜 이번 싱글 일단 이거는 빵빵빵빵 터질 것 같고 근데 와 근데 이제 두 번째도 이런 곡이 나와야 되는데 없어 내가 벌써 좀 내는 거 아니야? 한 곡? 정할 수 있어요? 네 내가 다 내 노트북 안에 있어 다 있어 저지 한 번 하면 돼 저지클럽? 저지클럽을 하고 싶긴 했어요 나 그거 있어 진짜 있어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뭘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알겠어? 일단 줘봐요 그러면 줘봐요 그냥 나는 예전에도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본 보컬 중에 제일 천재 오 예스 나는 전조원곡을 그렇게 표현했었어 항상 외부 작곡가들이랑 두 천재 만나면 반갑습니다 나는 뭐 아니 그리고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 이 친구가 원래 회사 들어오기 전까지 노래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쵸 근데 난 옆에서 그 과정들을 다 봤잖아 솔직히 그 좀 옛날에는 너무 부담이었어요 부담이었고 그런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았고 그런 소리들 때문에 내가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치? 아니 근데 계속 해야지 뭐 어떻게 재능은 사고 났는데 정우혜는 공을 또 잘하고 뭐 원래 못했지 아니 근데 너 연습할 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게 시도 때도 없이 눈만 뜨던 노래라니까 내가 차에서는 좀 안 하면 안 되냐? 대기실에서는 좀 안 하면 안 되냐? 많이 혼났어요 그만큼 진짜 열심히 했지 진짜 우리 팀은 다 엄청 도끼 가지고 했지 뭐 그럴까 할 수밖에 없어서 그치 근데 그게 10년이 지났다 10년 근데 진짜 나는 우리 팀이 너무 재밌는 게 각자의 역할이 정확해서 좋아 응 침범할 수 없는 역할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서로 서로 진짜 상호 보완이 되는 거 같아 그게 너무 좋은 거 같아 근데 진짜 그 랩 라인 형님들이 참 많은 영향을 주셨죠 우리 연습생 때도 지금 보컬 라인들은 노래 막 안 듣고 막 띵간 띵간 놀고 막 그러니까 이제 랩 라인 형들이 화가 나가지고 노래 계속 해가지고 노래 밑 쫙 해가지고 이거 무조건 들으려고 하면 그런 역할들을 되게 많이 해줬죠 계속 그러니까 데뷔를 하고 나서 내가 안 들어 내가 안 들어 솔직히 말하면 그때도 안 들었어요 아 이제 듣잖아 이제 약간 랜덤으로 계속 돌리긴 하는데 근데 재능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안 해도 됐던 거지 뭐 솔직히 야 그냥 재능이야 재능 회사가 참 옳은 선택을 한 거지 아니 근데 진짜 너 없었으면 우쨰 어떻게 했을 거 같아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아니야 내가 세네 시간 혼자 무대를 끌어갈 만큼 성장하고 싶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네 인첩 하면서 내가 콘서트 해봤자 우리 단체 콘서트였고 내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 거죠 혼자서 그걸 다 끌어갈 수 있을까 그건 봤잖아요 그래서 내 거 형 그 뭐야 공연 끝날 때까지 보니까 점점 무대가 사라지더만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냥? 우리 연출이야 근데 그거를 되게 신기해하더라고 무대가 없어지는 거를 그러니까 나중에는 요만한 거 하나밖에 안 남더만 오 되게 신박하다 개인 공연이랑 팀 공연이 다른 게 팀은 사실 연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별로 없긴 하거든 그치 예를 들면 우리가 춤을 추거나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했을 때 자유동화 관객은 이렇게 봐야 되는 입장인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세트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은데 혼자 하면 막 하고 싶은 거 다 재밌을 거 같아 나는 공연 무대 어떻게 하지? 벌써부터 지금 생각해놔야 되나? 그때 가면 옆에서 많이 알려줘 내가 준비를 진짜 오래 했거든 런스루를 한 달 전부터 했었어 일주일에 3번씩 이제 총 28번 하고 투어가 끝나는데 오 20번 정도 런스루를 하고 출발했어 한국에서? 공연 스케줄 그대로 맞춰서 갔었어 준비 엄청 열심히 했네 왜냐면 혼자 해야 되니까 솔직히 좀 무섭기도 하잖아 무섭기도 하겠다 팀이 좋은 거는 내 옆에 멤버들이 든든하니까 중간에 감기 엄청 심하게 걸려가지고 무대에서 쓰러지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그랬었어 이번에 투어 하면서? 생활하셨고 그런 데 끝내고 한국 돌아왔는데 가서 아무것도 못 더 그냥 잤어 아 그것도 엄청 스트레스가 있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원래 내가 목이 안 쉬잖아 잘 근데 안 나와? 이렇게 된 거예요 부모님이랑 같이 있었는데 방해가 있으라고 검사해보겠다 근데 검사는 안 나오긴 했어 응 당연히 코로나 검사는 안 나왔어 근데 어쨌든 올라가긴 해야 되잖아 행복 올라갔지 뭐야 그냥 해야 돼 그냥 여름 막 38도 막 9도 올라가는데 막 기타 잡고 노래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아 그래서 진짜 스트레스 안 돼 근데 뭐 라이브를 못 하면 안 되잖아 그렇죠 형 그 들고 있는 것도 위스키도 많이? 어 cheyye ball 일들은 처음에는 그냥 위스키 언더 락이었어 근데 감기 걸리고 글로 바꾼 거거든 나는 하이퍼볼을 만들었어 하이퍼볼? 에너지.. 뭐? 에너지ya drink랑 레몬이랑 생강이랑 도라지 막 이런거 다 배려 넣어가지고 이거 먹으면 진짜 이거는 아 이런 무대에 설 수 있다 무대를 하면서 회복을 설치하는 거야 무대에 설 수 있다 그래서 그거 먹으니까 어쨌든 하더라고요 진짜 아픈데도 그게 제일 힘들어 혼자 하면 어떻게든 없어, 없어. 배째자가 없어, 일단. 도망칠 수도 없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냥. 그거 이제 너 하게 되면 좀 팁들을 알려줄게. 내가 먼저 다 해봤어. 아픈 거에도 팁이 있어요? 있어, 진짜 있어. 좋은데? 아니, 근데 나 그 이야기 해야 돼, 진짜. 아니, 나는 와, 그럼 어떻게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요? 카타르 월드컵. 아, 카타르 월드컵. 나 보면서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잖아. 그 정국민이 보고 있지 않았을까, 그때? 그랬죠? 나 보면서 진짜 육성으로 나 혼자 보고 있었거든, 집에서. 멋있다.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와, 진짜. 같은 멤버고, 같은 무대를 사는 사람이지만. 나도 이제 국민 중 한 명이니까. 어깨 이렇게 돼서. 우리 팀 막내예요, 이러면서. 다 그 얘기밖에 없었어, 그때 당시에. 준비 과정이나 이런 걸 좀 이야기 좀 해줘. 준비 과정에 그렇게 술팀취, 그러니까 좀. 딱 알잖아요, 우리는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딱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서. 다른 거죠, 그냥. 그래서 제가 카타르 공연 전 한 5, 6일 전에 미리 갔었거든요. 와, 근데 일찍 가기 너무 잘한 거예요. 왜? 원래는 그냥 가서 리허설만 딱 하고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또 고쳐야 될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안무도 난 솔직히 못 받았어요. 아, 그래? 못 받았어요. 댄서들만 있고, 나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여기서 안무를 안 하면 너무 이상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냥 안무 영상 달라고 내가 그냥 카피하겠다고 해가지고. 따구나? 따고, 이제 막사비 같은 경우에도 안무가 바뀌거든요, 이렇게 세게. 그러니까. 그것도 그냥 제가 수정해달라고 해서 바뀐 거고, 그 다음 동선에 맨 것도 제가 다 하고. 그렇게 해서 된 거예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니 근데 진짜 너무, 나는 그냥 그 보면서, 야, 쟤는 진짜 슈퍼스타구나. 아이씨. 그래서 이제 멤버들끼도, 야, 진짜. 얘는 그냥 죽을 때까지 가서 해야겠구나. 해야죠. 무슨 생각도 들더라고. 진짜 재밌었어요, 재밌었고. 아, 무대 내려오니까 되게 아쉽더라고요. 더 잘할 수 있었다. 아니, 그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진짜. 얘는 무대 못 하고 내려오고 운다니까, 진짜. 불해가지고. 내가 왜 이 정도밖에 안 되지? 하면서. 그냥 저는 되게 주관적으로 저를 보잖아요. 객관적으로 안 보고. 아니까. 잘했나 하면서 막. 약간 우리의 무기기는 한데, 계속 욕심내는 게 우리의 무기기는 한데, 어느 정도 조금 객관적으로, 우리 팀과 나를 좀 볼 필요는 있겠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살 수는 없으니까. 요즘 그러려고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또 따로. 그치. 내가 객관적으로 그런 걸 볼 수 있을 때, 내가 또 부족한 부분이 보이니까, 그거를 이제 또 보완하고. 정말 네가 많이 성장을 했다고 느끼는 부분이 그런 거였거든. 옛날에는 네가 거기 딱 꽂히면. 꽂히면 못 벗어나죠. 애가 너무 힘들어하고 너무 괴로워하니까, 옆에서 아무리 아, 괜찮아. 이렇게 해도 못 벗어났던, 그게 불과 한 3, 4년 전에도 그랬었어. 참고 투어할 때. 우리 막 쉬고 이렇게 하면서, 전정국이라는 오로지, 본인한테 집중을 하면서, 나는 카타르도 그렇고, 이번에 나온 싱글도 그렇고, 많이 성장을 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삶이 되게 쾌적해지더라고요. 되게 좋은 거 같아요. 많이 치열하게 살았으니까, 우리. 본능적으로 아는 거죠. 어릴 적에는 진짜, 사실 걱정이 좀 많았거든. 그렇죠. 진짜. 마음이 좀 많이 놓이는 거 같아. 알아서 잘하고 있는데 뭐. 다 방탄 멤버들을 잘 만나서, 이렇게 된 거 같아요. 진짜. 너 제외한 남은 6명은, 전국이 만나서,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참 좋아, 우리 팀은. 근데 어릴 적에는 진짜 많이 싸우기도 했잖아, 우리.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겠죠. 나 어제 지민이랑 술 먹었거든. 아, 그래요? 지민이랑 그냥. 그냥 만나면 맨날 그 이야기잖아. 이제 과거 이야기. 우리 추억 이야기. 그렇죠. 뭘 몰랐으니까 가능했던 거 같아. 어떨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걸 알았으면, 오히려 못했을 거 같아. 그냥 다들 바보라가지고, 스테인 거 잘하고. 다 낡아여가지고. 그리고 진짜 우리는 욕심이 많았어. 억울함도 많았고. 그래서 독기 있었고. 이제 마마 시즌 되면, 우리 영상들 나오잖아. 응. 아, 근데 진짜. 약간 눈물 나더라, 이제 보니까. 그래요? 어, 나는 마마 마이크 잡다 보는데. 아, 그거까진 괜찮아. 뭐야, 이번에 10주년 때 막, 노모드림 영상 트는데, 나 진짜 리모컨 던질 뻔했잖아요. 야, 노모드림 잘했었어. 아, 난 못 보겠어. 제스처, 이거 원툴. 이거 원툴. 이거 원툴. 이거 원툴. 이거 원툴. 거짓말이야. 왜 그랬을까? 아니, 데뷔했는데 어떻게 지금처럼 하냐. 지금 전종국이랑 그때 전종국이 똑같은 사람이 아닌데. 그때 그렇게 잘했으면 그런 것도 없었겠다. 그때의 날 것이 있으니까 이렇게 카타르까지 서는 거야, 월드컵에. 아, 너무 민망해. 지민이도 이야기하는데 막, 오래 했다 우리도 참. 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더 해야지. 60살까지도 할 것 같아. 챕터2라니까. 6까지 하지 않을까? 챕터를 딱 정리하게 10년이라고 치자. 나이 먹고 노모드림 아카펠라 버전으로 해가지고. 응. 디노쇼 하면 돼, 그때는 진짜. 재밌겠다. 얼마나 재밌겠어. 야, 그때 다 아미들도 다 할망구 돼가지고. 아니, 할망구까지는 아닐 거야. 아니, 우리도 할망구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한 60은 돼야 되지 않을까? 그게 한 챕터6 정도 되지 않아요? 아니, 왜냐하면 나는 이제 이번 공연을 하면서 느꼈던 게 이제 팬분들도 점점 이제 우리랑 같이 나이가 들어가잖아.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나이가 들면서 음악을 계속하고. 우리가 맨날 하는 초팔이 막, 그런 거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같이 늘어가는 거야. 내가 이번에 영상팬 싸? 응응응응. 그러면 이제 1대 1로 이야기 할 거 아니야. 코로나라서 활동도 잘 못했었고. 사이의 이야기들을 막 해주더라고요. 아, 그 공백 기간에 어땠는지. 2년 3년 동안 이제 뭐. 남이들의 생각은 어땠고 이게 이제는 팬과 가수 이러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동반 난 거야, 그냥 이렇게 가야 돼, 그냥 나이 먹고 영통 팬 사면 되게 웃기겠다 눈 침침해가지고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어떤 팬은 막 오빠, 저 초등학교 때 오빠 좋아하는데 저 이제 대학교 들어가고 있는데 취직해요,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지 10년이니까 이게 약간 좀 울컥하더라고 어느 때 가셨대요? 모르고 오진 않아 모르겠다, 어딘지 너 콘서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콘서트 뭐야? 지금 딱 생각하는 건 유포리아 하늘 날고 있는 거? 아, 시카고? 잠깐 반 미쳐가지고 했을 때 비 오면 그래, 그때 그때 춥고 비 오고 하니까 다 정신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보통 그래도 무대를 빡세게 하면은 보통 그래도 무대를 빡세게 하면은 본인도 모르게 힘들다 라는 그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감정이 생각이 났어 미쳐가지고 너무 재밌었어 나는 이제 그런 것들 더 하고 싶거든 솔직히 지금은 이제 못하잖아, 그냥 못하는 거잖아 우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 다 이제 만약에 다 전역했어 그럼 미치지 그냥 석신이 형 또 딱 들어가자마자 이제 권학이 딱 받아서 전화 왔을 때 그 이야기 하더라고 연기야, 무대가 너무 하고 싶다 그러니까 단톡방에서도 진짜 막 그러잖아요 지금 다들 그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너무 재밌어, 무대가 너무 재밌어 그냥 근데 진짜 생각 안 하고 싶어도 간간히 생각이나 하고 싶다 나는 너 다쳤을 때 아아 아니 갑자기 얘가 막 몸풀겠다고 화장실 갔다가 갑자기 으악! 그래서 피가 피가 으악! 그리고 얘 무대 못 올라가서 울었잖아 너무 속상했죠 그러니까 안 찍혔어 다쳤어 굉장히 아쉽고 공윤우에 대한 욕심이 되게 가득 차 있는 친구인데 야, 배꼽에서 꺼내야 돼? 여기가 너무 지금 여기가 왜 누워 있는 거지? 그래, 네가 웃고 있어서 다행이다 네가 울고 있을까봐 뛰어났어 그럼 우리 거기 앉잖아, 속재의자 겁나 뻔참하게 우리들끼리 맨날 춤쩍 우리들끼리 이야기하는 거잖아 속재의자, 앉아 빨리 저 가 해가지고 이제 가서 있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진짜 거기 앉으면 차라리 그럴 거면 쩔뚝거리면서 무대 서는 게 나아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너무 답답하니까 그냥 걸어서 나가서 그러잖아요 호비 빼고 다 앉았잖아 호비 빼고 다 앉았잖아 진짜 너무 뻘찜해가지고 이거 어떡하냐 이거 진짜 다치면 안 되겠구나 안 돼, 안 돼 의무적으로라도 운동을 하고 해야지 뭔가 좀 해야 돼 그러니까 안 다치려고 해야 돼 이제는 운동 요즘 해? 요즘 열심히 하죠 넌 켈빈클라임 화보 거의 팝스타야 완전 그냥 팝스타 나 보고 나 와 이랬는데 아직 있나? 있어? 있죠 보여줄래 한번 보여줘요? 이거 천만 한 번 찍어보자 이거 천만 한 번 찍어보자 이거 천만 한 번 찍어보자 야 오늘 조명 좀 꺼주실래요? 이거 메이크업이랑 하고 올래? 배? 술장님 예전에 인터뷰에서 나는 형들의 성격이 다 담긴 인격체라는 이야기를 응 맞죠 내가 봐도 그래 제 말투에서 다 나와 응 멤버들의 그게 그럼 나한테는 뭘 가져간 거야? 가져간 느낌이 아니라 그냥 스펀지처럼 응 그냥 나도 모르게 이걸 그냥 응 내가 봤을 때는 너 시기별로 되게 영향을 받는 애들이 있어 어떨 때는 남준이, 석진이 형을 받고 나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안 하니까 되게 유연한 거지 근데 딱 좀 그럴 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 형들이 얘기했던 포인트들이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응 예를 들면 예를 들면 또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이 스쳐 지나가요, 대화할 때 야, 스쳐 지나간다니까 너무 고맙긴 한데 아니, 그러니까 친구들한테 내가 조언을 해줘 응 나는 형한테 조언을 듣는 입장이라고 응 정국이가 조언을 얘기하면서 다 컸네 용기! 하고 지나간다니까 정국이 다 컸네 어른이네 이제 다 내포돼 있어요, 그냥 가끔씩 이렇게 툭 하나씩 튀어나오는 거지 하... 근데 나는 이제 진짜 참 일곱 명이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사람들인 거 같아 저는 가족보다 오래 봤죠 야, 너는 진짜 인생의 한 절반을 잃으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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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나도 반대로 멤버들한테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서 제일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야? 아니, 나는 근데 일곱 명 다 똑같이 진짜 M분의 1로 영향을 많이 받는 거 같아 응 그러니까 내가 못하는 영역을 다른 멤버들이 해주잖아 그걸 보면서 저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보면서 나도 어떻게든 좀 해야겠다 이런 자극을 되게 많이 받지 일곱 명이 다 그러잖아요 응 그게 진짜 그런 것도 신기하다 그게 진짜 좋은 거라니까 우리 서로가 서로한테 그렇게 참 많이 영향을 받은 거 같아 응 그래서 참 사람 잘 만났다고 하는 게 이렇게 습득이 빠르니까 근데 만약에 진짜 성격 안 좋은 사람이었어, 형들이 그러면은 그거 그냥 고대로 닮았겠지 그리고 그게 잘못된 지 모르고 살아갔겠지 그거는 이제 네가 좋은 사람이라서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야 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내가, 저는 제 스스로 제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한 거야 그건 나쁜 사람은 아닐 거 아니야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됐겠죠 야, 너는 천상이 될 수 없어 자연스럽게 좋은 점을 계속 보고 배우려고 나도 모르게 그냥 했던 거 같아 노력을 했던 거 같아 근데 우리 멤버들은 진짜 다 착했어 맞아요 진짜 착했어 다 깨어있는 거 같아 응, 이쯤 되면 이제 너네는 그냥 방탄해 하고 찍어준 거 아닐까? 뭐 신이 있다면 그니까, 나 운명이 믿는다 내 인생에서 뭔가 제일 뭔가 행운이라고 생각하는 점 중에 아니, 점중해가 아니라 그냥 그게 그거 딱 하나가 제일 제일 그런 거 같아요 너는 이제 막내니까 여섯 명의 형이 좀 되게 애지중지하면서 그거는 있긴 했었어 고마워요 응, 진짜 애지중지하면서 진짜 애지중지하면서 감사합니다 참 잘 컸지, 진짜 멤버들 때문에 너가 생각했을 때 잘 컸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언제야? 내가 못 대먹지 않았구나 할 때? 우리는 아기가 없지, 아기가 그래, 어른이 됐네 다 컸네 진짜 다 컸네를 볼 때마다 하는 거 같아요 윤기 형은 나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이 들어 지금 너 중학생때랑 똑같거든 지금? 지금 얼굴 완전 풀봤어, 형이랑 똑같아 그때 와가지고 막 어머, 지금 너 못 깔고 형 어머, 지금 너 못 깔고 형 너와, 지금 너 못 깔고 아니, 2018년 달방야유의 이걸 어떻게 기억할까?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네가 쓴 시가 있대 어, 황금? 어, 황금 형, 야 아무것도 못했던 내가 황금 같은 시기에 그대들을 만나 나 자신이 빛나기 시작하였어 처음엔 내가 황금이었으나 시간이 지나 주위를 둘러보니 내 주위가 온통 황금으로 뒤바뀌었다구나 명필이네 너무 잘 썼는데? 이 소중한 빛들을 읽고 싶지 않소 와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난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내 마음이지 그때는 지금은 달라진 건 없네 한번 돌이켜보면 다 같이 진짜 재능이 있는 애들만 모아놨던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어울리는 것도 재능이에요? 아니, 물론 우리 노력은 많이 했지 우리들끼리 근데 만약에 우리가 처음부터 막 빵빵빵빵 이렇게 됐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것 같긴 해? 아니야, 우리라면 똑같이 이렇게 왔을 거야 재밌네 옛날 영화니까 기억 안 난다 그러면서 다 기억하고 있구만 평소에 생각 안 하니까 내가 다 기억하고 있었네 신기하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다 기억하고 있어 밥 한 공기만 더 주세요 내 거 먹어도 내 거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세 끼를 한 번에 먹는 거 아니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먹는 건 중요하지 공복 시간이 중요한 거야 아니야 나도 그거 하면서 한 번에 많이 먹으니까 찌기는 하더라 밥도 잘 먹지 못해 아니, 뭐 더 하고 싶은 이야기 없어? 없는데요? 왜 집에 가고 싶지? 아니야? 재밌는데? 여기 먼저 퇴근해요 자, 휴지타에 타임머신 코너가 있는 거 알지? 타임머신 봤다 맵시다 끝까지 안 봐요 나는 애청자인 줄 알고 초대를 했는데 타임머신 향이 있는데 내가 가고 싶은 거 과거일 수도 있고 미래일 수도 있고 가고 싶은 거 있어 혹시? 간다고 하면 과거요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초등학생 왜? 기억을 다 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면 아예 리셋되는 거예요? 가지고 돌아가야지 말이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럼 초등학생 뭐 할 거야? 내 미래를 알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위치까지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럼 난 개인적으로 그냥 엄청 할 수 있는 거를 많이 만들어 놓을 거 같은데 예를 들면 곡이나 뭐 이런 것들? 실력이나 춤이나 공부도 그렇고 영어 공부 그런 것들 영어 공부 안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웬만한 대화는 영어로 할 거 아니야? 안 안 되는데요? 금방 좀 하는데 해야죠 물론 이제 애들이랑 노는 건 되게 재미없겠다만 초등학생 애들이랑 뭐하고 놀아요? 내가 뭐하고 놀아요? 경찰과 도둑 이런 거 해야지 애들 좀 놀아주고 난 이제 집에서 집에서 연습하고 공부하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 진짜 데뷔 초 때부터 천재 소리 듣는 거야 아니 너 데뷔 초에도 천재 소리 들었어? 뭔 소리야 아니야 그때로 잘했어 못했어요 다 못했지 근데 처음부터 어떻게 잘하냐고 난 그게 궁금하다니까? 그러니까 진짜 천년도 소리를 듣게끔 너 만년도를 하고 있어 뭘 또 욕심을 더 내 지금처럼 하면 되지 욕심이 없으면 안 돼요 그건 아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 누구보다 욕심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인지 좀 즐길 줄 다 알고 해야지 아니 즐기는 너무 잘 즐기고 있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좀 의미가 없긴 한데 응 자 인간 전전국 BTS 전국 말고 꿈이라는 게 있어 전제가 잘못됐어요 지금 그치 그 두 개를 떼어놓을 수는 없지 그렇게 분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응 인간 전전국에 BTS 전전국 꿈 좀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나 스스로 내가 결전다고 생각했을 진짜 진짜 멋있다 나 스스로 그런 나르시스트가 되겠다고? 응 저는 지금도 아직도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내가 나중에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나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경지까지 도달했을 때 그때 그냥 그런 순간이 왔으면 좋겠어요 너만 모르지 너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안돼 더 해야 돼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면 내가 엄청 잘 지내고 있다는 뜻인 거잖아 그치 그런 순간이 딱 왔으면 좋겠어요 아 너 정말 멋있는 친구구나 응 이렇게 되게 시작! 술 취차 사랑해요 BDS 보물 영원한 황금막내 네 엔딩곡으로 노래 하나 하고 가 너 뭐 성시흥 씨 하나 노래 불러야겠다 슈치타에서 노래 부르는 사람 내가 처음인가? 최초야 최초 오케이 최초 수현 난 서렸나요 날 받아주기가 아직 힘든가요 그대 떠난 사랑 그 말 잊으려고 애쓰지 마요 나 그때까지 기다릴 테니 사랑한다는 그 말 아껴둘 걸 그랬죠 이제 걔네만 표현해야 하나 모든 것이 편해가도 맘으로 그댈 사랑할게요 눈물이 또 남아있다면 모두 흘려버려요 이 좋은 하늘 아래 우리 만남도록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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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오오오오 네 지금까진 슛지타 많은사랑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슛지타는 없어질것 같습니다 왜 형제... 그게 왜 형제... 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건강하십시요 사랑할 수 있나요 내가 다가간 만큼 이젠 내게 와줘요 내게 기듭만 사랑이 아니라 해도 괜찮아요 그댈 볼 수 있으니 괜찮아요 내가 사랑할 테니 가사가 가사가 발라드 가사는 되게 너무 절전하다 되게 보고 있으니까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쉬었다 자 죽었다 아 죽었다 집에 가자 이제 노래 한 곡 더 하고 하면 되나? 형 먼저 퇴근하실래요? 야 니가 노래 부른다는데 어떻게 가냐 진짜 아 내가 내 때시나 불러야 되겠다 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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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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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하시고 써세요 That That I Like That 기분 좋아 베이비 흔들어 좌우 위 아래로 1,2,3,2,4 That That I Lik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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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That Baby That That I Like That It's Like That That 저 That That I Lik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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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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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That 모두 뛰어 Do what you want That That I Like That Do what you want That That I Like That Don't What You Want Say What You Want That That I Like That Baby That That I Like That 가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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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갈 거야? 가야자 가야자 갈까요? 마실 거면 집에 가서 마셔 더 먹으려고? 아깝잖아 냅두고 가 뭘 여기서 마시냐고 아무튼 너무 즐거웠다 즐거웠어 되게 좋았어 오늘 간다 수고하시고 또 가 재미있어요 되게 재미있는데 노래나 한곡 부러 갈까? 너무 재밌어 은혜야 대치 덜 없인다 덜 없인다 은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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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슛지 타 슛지 타 자 울려라 슛지 타 슛지 타 슛지 타 자 울려라 슛지 타 미안합니다 조금만 더 놀다 갈게요 친구도 하나야 하나야 고생하셨습니다